수고하 포스터 야 보석 쳤자 보석 쳤자 야 누구 있는데? 누구 있어? 야 나쁜 이 척하니 야 보석 쳤자 보석 쳤자 야 누구 있는데? 누구 있어 야 나쁜 이 척하니 사장님 얼마에요 이거 자 자 자 자 자 지금은 고르시면 안되고 미션을 따르도록 하시오 미션이 뭐에요? 보석을 가져오면 뽑기를 통해서 음식을 드실 수 있습니다 보석 착한 사람한테만 보이는 금이요 아니 이것은 아니야 그거? 그것은? 이거는 바로 그 전설의 거짓말 아니죠? 우리 마음속에 있다 뭐 이런 거 아니야? 야 꼭 깡이 있으라는 거 없잖아 야 착하니가 기다리고 있다 아 못봤다 신초리 야 소호 형 찾았대 야 저거 어디였어? 아니요? 우와 신기하다 이 허어 볼판에서 아 이게 어떻게 하는 건데? 아니? 호이 아저씨 아저씨 아 예 예 예 손님 자 어디 어디 두 개요 두 개 더 찾았구만 자 여러분 잠깐 집중 보석을 찾은 사람이 나왔습니다 박수 내가 찾은 거 아니니까 안 궁금해 오 아무도 박수를 안 쳐야 해 준 거야 박수 하나 줄려 했는데 안 되겠다 우와 나와 야 하나 두는 거 맞습니까? 맞아요 자 여기 있습니다 자 여기 있고요 자 뽑기를 통해서 아 고르는 거 아니에요? 아니에요 사기꾼 아니죠? 맞아요 자 첫 번째 뽑기 싯 싯 별로 안 좋은 거 같은데 나 싯 먹고 싶었어 자 1등이 뭐예요? 1등 아 그럼 잘 살 수 있는 거예요? 오케이 아 여기 더 있는 거 아니야? 자 뽑기 하나 뽑기 전에 우리만의 국룰이 있습니다 준비됐죠? 하나 둘 셋 자 뽑겠습니다 아 자 뭐죠? 어 돈가스 우와 우와 대박 우와 우와 만약에 더 먹고 싶으시다면 네 고석을 더 찾으시면 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없어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근데 꺾여왔어 이미 자 두 번째 발굴자가 나왔습니다 박수 아저씨 이렇게 많이? 이렇게 많이? 오 파일 어떻게 할래요? 체크리 체크리로 가자 볼게요 왔다 왔다 하나 자 두 번째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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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타 이거 사기 아니야?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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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 번째 왔다 왔다 네 개째 이 아저씨 이상해 아닙니다 쫀득이 자 그러면 물품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이라고요? 네 아 아 아 안되겠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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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이 정도면 진짜 농사 중이야 지금 찾았다 아 아 잘났다 아 아 아 아 아 손이 빠른 거 같은데 여기 여기 끝인가? 아 어디야? 여기야? 나 여기 내가 다 팠는데 여기야? 없어 나 여기 여기 다 팠어 내가 여기도? 어 야 야 야 야 내가 내가 했잖아 야 야 너희 넘어가 아니야? 야 야 나 형 나 형이야 나 형이야 나와 나와 안 내놔 왈 왈 왈 왈 오 형님 네? 찾았다 이거 아니 이거 아니 이거 아니잖아 맞아? 오 형아 찾았어? 어 이거? 오 형. 오 형아. 하아아 으으う 으으 으으으으악 으악 으악 야, 나도 한 개만 줘 야, 나 한 개도 못 얻었어, 한 개만 줘 나 한 개도 못 얻었어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? 뭐, 아니, 아니 너, 너 했어? 어 야, 우리 나눠서 그냥 뭐라도 가져가자 야, 이거 하나 됐다 뭔데? 이거 왜 내 거는? 야, 야 야, 야 인성이 형, 인성이 형 아니, 저 정우 형 좀 내가 가지고 쳤어 야, 너 이리 와봐 자, 여섯 개 뽑으시면 됩니다 야, 왜, 여섯 내 거 몇 개 가져갔어? 나 원래 있었어 내 거는 어디 있는데? 없었어, 난 두 차롱 진짜, 진짜, 진짜 여섯, 자, 확인해볼까요? 어, 하나 와, 부럽다 손사탕 두 개 형, 손사탕 하나니까 아, 안 해 손 씻고 올게요, 만들어주세요 아, 그래요? 알겠습니다 네 자, 몇 개죠? 세 개 아, 여기 맥미로 쳐줄게요 마음이 아프니까 자, 하나 하나 둘 셋 하나 하나 둘 셋 자, 확인해볼게요 콜라 사탕 맥주 사탕 맥주 사탕 슬러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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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착하니 자 사탕은 안 받을게요 아니, 받아야 돼요 아니 술 바꿔주면 안 돼요? 안 돼요, 안 돼요, 안 돼요, 절대 안 돼요, 절대 안 돼요 이게 뭐야 열심히 해서 사탕 나왔어 아, 이게 호팡스인가? 아, 이게 호팡스인가? 어 자 모두 이쪽으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F1에 후원을 하고 있는 백만장자입니다 어? 지금부터 놀이터 레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오 뭐야? 착해요 가자 어디 가세요? 어디 가세요? 부자가 왔어 왜 이렇게 차려주고 간다고? 야 우리 경주하러 가자 네 안녕하세요 스윙터 브릿지에서 말씀드리는 캐스터 유노 네 오늘 이렇게 여섯 분의 라이더 분들을 모시고 저희가 경기를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을 위해 이렇게 자동차를 준비했습니다 네 코스를 대충 설명 드릴게요 라인을 따라 쭉 직진해요 화살표대로 좌회전으로 크게 돌아가요 중간에 언덕길을 넘어가야 해요 여기서 시동이 꺼질 수 있어서 조심해야 해요 좁아지는 커브 구간이 있어요 미끄럼틀 밑을 통과해서 지나가요 정자 사이로 들어가서 결승선을 통과하면 승리 네 그리고 룰이 있어요 무조건 안전벨트 저희는 안전을 최우선하는 그런 경기이기 때문에 중요시하게 생각해 주시고요 팀은 저희 계속했던 그 팀인가요? 네 맞습니다 벌칙도 있습니다 공포의 매운맛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공포의 쓴맛 야 우리 집는 게 먼저지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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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요 가요부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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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그럼 시작해 볼까요? 네 좋습니다 깃발 올리면 출발해 주십니다 쓰리 투 원 고 그렇지 걸어야 해 걸어야 해 뭐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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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봉준 뭐야 뭐해 그러네 걸어야 해 뭐해 안 해 족쌍어 야 잠깐만 야 족쌍어 아 망했어 아 망했어 아 망했어 못 물러 앞쪽으로 키보드 선수가 손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아 아니 걸어야 해 걸어야 해 아 어 어 첫 번째 난관 네 언덕으로 가면 중간을 멈출 수가 있습니다 조심히 기다리고요 오케이 오 멋있어요 멋있어요 야 미끄럼티 안으로 미끄럼티 미끄럼티 자 그대로 들어갑니다 마지막 정자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네 정호위 성수 지금 언덕길에 올랐고요 선수 빨리 못 오시나요 야 야 야 은규 쓰레기 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쓰레기 버리면 안되요 오케이 스탑 우효과 뭐 다녀 재밌게 거 같아 아 릴레이 가만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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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전벨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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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전 벨트 안전벨트 안전 벨트 멈춰야 돼 멈춰야 돼 멈춰야 돼 멈춰야 돼 갑니다, 갑니다, 빨리 뒤에 코에다 왔어 인코스, 인코스 안전벨트! 안전벨트, 안전벨트 오케이, 오케이 자, 지금 관중의 열기가 뜨겁습니다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 안녕,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박성화 선수가 어느 정도 추격을 하고 있어요 뭐야, 거의 다 따라왔는데? 상하, 저기 미끄러트 밑으로 밑으로 와, 재밌다 재밌다 디오 분들 조금만 더 응원을 주세요, 응원을 많이 따라잡았어 빨리 나와, 빨리 나와 거의 다 왔어, 거의 다 왔어 갈게요 안전벨트, 안전벨트 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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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우리 관객 여러분 하나, 둘, 셋 하면 에이티즈 화이팅 하나, 둘, 셋 에이티즈 화이팅 예이 많이 따라잡았어요 지금 바짝 네, 과연 누가 이길지 아직 감이 안 오는데요 거의 꽃감 수준이죠 후회하고 고마워 고마워 고마워, 고마워 어디 가노 오, 잠깐만 뭐야, 뭐야 아니, 배터리가 없나 봐 야, 빨리 와, 빨리 와 이런 사이도 꺼졌나 봐 야, 밀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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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밀고 와, 밀고 와 됐다, 됐다 아, 뭐야, 장난친 거였어 아, 진짜 장난쳤어, 쟤야 고고고고고고 에이, 무 무 무 고 고 네, 지금 최종호 선수가 먼저 들어오고 있습니다 고마워 과연 과연 자, 수고하니 아, 너무 좋았어 잠시만요 우리 관객분들 재밌었어요 네 하나, 둘, 셋 하나, 둘, 셋 파이팅 네, 좋습니다 해발자전거 릴레이 한 번 하실? 김홍중 다시 와 일단 벌칙을 하셔야 돼요 벌칙을 하셔야 돼요 벌칙할게 이거 올라가는 거 힘들어 1대1 떠 이거 무릎밖에 못 꺼 내가 인코스 줄게 우영이 자존심을 건드렸다 김홍중 떠 자, 자동차 준비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, 안녕하세요 네, 여기 헬리캠도 있습니다 자, 준비하시고 3, 2, 1 출발 간다 잠깐만, 자기야, 자기야 자기야 앞지를 건릴래요 자, 출발합니다 아, 이거 뭐야? 어, 너무 슬픈 거짓이 못 돌아가겠어, 이거 이거 우영이가 만든 건가요? 더 밟아 더 밟으라고 밟아 할 수 있어,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뭐해 뭐해 이거, 이거 우영이한테 따라서 비웠습니다 우영이한테 따라서 비웠는데요 우영이한테 따라서 비웠는데 우영이 형 갈 수 있어 우영이 형 너도 하자 너도 하자 너도 하자 지금 못 가 이거 안 그러면 못 가 아, 너무 힘들어 야, 잠깐만, 너무 힘들어 우영이 형 우영이 형 우영이 형 오, 정세로 가야지 슈퍼 포스터! 클로즈 가만히 해주세요 이게 뭐라고 이게 뭐라고 진짜 나 진짜 힘들어 그게 벌칙이야 너네 벌칙은 해 네! 이로써 김홍중 최종호 최종호 승리! 나머지 분들은 공포의 매운맛을 즐겨주시면 됩니다 와 청양고추 진짜 청양고추 어차피 바운시 나온 것 같으니까 내가 바운시 불러줄게 표정 봐? 좀 다른 스파이시 청양고추 바운시 더 어때? 표정 봐? 먹어야 돼요, 먹어야 돼요 먹어야 돼요, 먹어야 돼요 먹어야 돼요 먹어야 돼요 한 입은 먹어야 돼요 게임은 게임은 왜 하지? 안 매운데 약간 안 익은 것 같은데? 매운데? 아이스크림 줄까? 먹어볼래? 안 매운데 약간 안 익은 맛 나 근데 맛있어 안 익은 맛 나 이게 케일, 칠리, 페퍼스다 네, 이렇게 해서 에이티즈의 매운맛 잘 받고 어떻게 끝낼까요? 다음번에는 어떤 콘텐츠를 기다릴 수 있을지 투비 컨티뉴 투비 컨티뉴 스트레이트 치겠습니다 하나, 둘, 셋 수품박스가 있네 와, 케미 하나씩 있어 이거 우리가 촬영 아, 이유로, 다음번에 보컬 영상으로 뵙는 아니요 뵙는? 아니요 저거 뭐지? 저거 거기에 찍 Woods 나? 아, 아, 아마도 저거 거기에 찍힌 앨벙이 아마도 아마도